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송강인여롱! 네, 이렇게 날씨도 좋은 날. 다낭 대낭 축제에 초대해 주셔서 신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차가 오셨죠? 이야, 다낭에 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차가 아주 눈길 꼬부도 눌렀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가인이가 다낭에 올 수 있었던 건 우리 다낭 군수님, 이 명료 군수님께서 가인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막! 아니, 그냥 군수여야 돼! 군수님, 군수님, 감사합니다. 어떻게 가인이영께 좋아요? 오지압을 하세요! 이야, 너무 많이 오셨다. 오늘 노래할 맛 나네요. 오늘 신나는 노래 많이 들려드려갈게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날씨도 좋고, 다낭에 오랜만에 왔는데, 오늘같이 좋은 날이란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씨다! 가벌라게 이씨다! 가인이가 오늘 다낭 나왔으면 어쩔 뻔했는가 모르겄네. 에코아 가자! 이라고 박수 쳐주고, 우리 가인이 이씨다 해주는디. 감사합니다. 오늘 옷 스타일도 그냥 대나무 옷 스타일로 입고 왔는디. 어떻게 이뻐요? 어떻게 이뻐요? 연락을 입디다! 그렇게 대나무 아가씨라도 시켜주세요, 군수님. 감사합니다. 이어서 또 신나는 곡, 제 노래입니다. 검은고양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엔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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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요? 엔콜! 엔콜! 그렇죠. 가인이가 실제로 보기 이쁘고 날씬하죠? 엔콜! 엔콜! 그렇게 TV가 엄청나게 나오는 건 나는 황당하겠어. 정말로. 허물나게 입디다! 여러분들이 실물 이렇게 가까이서 보셨으니까, 가인이가 실제로 보기 깨끗하고 날씬하고 긴 있게 생기고 이쁘더라. 해주세요. 아시겠죠? 네! 소문자 많이 내주시오잉! 네! 감사합니다. 이어서 마지막 곡으로 신나는 메들리 드려야 될텐데, 조금 더 우리 꿈 여러분 신나게 달아주실거죠? 네! 감사합니다. 신나는 메들리로 오시나! 어떻게 됐습니까? 엔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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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방에 많이 눌러주실거죠? 개방에 많이 눌러주실거죠? 네! 반향은 무엇이 유명하다? 네! 왕대! 대나무!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, 오늘 즐겁고 행복한 걸 부르세요. 네! 감사합니다! 엔콜! 엔콜! 공연. 네!